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 원래 레오파드게코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었는데 지금 인기가 너무 많아서 싹 한번 빠지고 저희 매니저님이 이렇게 절지로 채우셨거든요 근데 오늘 요렇게 새로운 아이들이 도착했습니다 오늘 주말이라서 길게는 못 찍을 것 같고 그냥 간단하게 몇 마리만 보여드릴게요 요런 친구도 들어왔고 저는 스노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쁘게 생겼어요 요런 친구도 있고 어떻게 안 무너지지? 얘네들은 되게 젤리같이 생겨가지고 진짜 먹으면 단맛 날 것 같은데 그러진 않겠죠? 이렇게 눈알이 비쳐요 지금 너무 얇아가지고 암튼 이렇게 많이 와서 요 친구들은 그래도 매장에서 하루 정도 지켜보고 내일 밥 먹는지까지 확인한 다음에 분양을 보낼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레오파드게코베이비 찾으시는 분들은 내일 오시면 많은 객체 구경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찾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